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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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3월부터 빠지는게 아니라 누월때까지인데 먼저 미리 빠져나갈거 먼저 부상해서 나가면 어머님하고 아버님 어머님이 거기 계속 나한테 그렇게 하던걸 말이지 빠지라고 해서 빠지라고 해서 빠지라고 해서 빠지라고 해서 아무도 신경 안했어 결승은 뭐든가 빠지라고 왜 나를 굉장히 느끼는거야 20일에 왕바 올라가고 있어 다 올라갔어 그 앞에 주유소는 다 올라갔는데 최근에 그런데 주유소는 없어졌어 다 올라갔어 오늘 이 때 뭔지 몰랐어 다 올라갔어 다 올라갔어 주유소는 없어졌어 형 한자마자 일주일이니까 올리라고 그러더라고 죽은거리에도 그렇게 검은거리고 뭔가 있을까 그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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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노래방도 점점 없어지면서 다 올리고 있단 말이야 상가도 다 올라갔어 상가나 뭔가 뭔가 그 새끼들도 뭔가 이게 뭐냐는 거야 천안역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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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아 어쨌든 천안세원 쪽에 주홍이라고 우리의 친구들 자전자 주거용팬들이 진짜 이차까지 이차까지 누가 이만? 이차까지 이차까지 전철도 있고 KT야 왔다 갔다 추척은 서울로 그런 사람이 다 했어 근데 거의 똑같은게 그걸 공연으로 점점 그냥 그 형 거긴 맞춰서 천안세원이라고 그 거리나 성평양 여긴 없어지지 않았나 아예 터뜨로 텅 지금 냄새가 그냥 담배 호텔은 냄새가 나요 그 느낌을 줄 수 있는지요? 그 느낌을 줄 수 있는거죠?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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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쿠아 포장 포장 피의 안전 포장 여기다가 편합니다 여기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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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